그러니까 좋은 데서 결혼한다 얘 야, 수희야 얘 봐봐, 얘 무슨 왕 리본에 크롭티에 결혼 시절 왜 이렇게 화력에 입고 와 왜, 이거 제니가 입은 거란 말이야 야, 제니는 무슨 제니? 그러니까 신부를 돋보이게 하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노멀하게 입는 게 제일 좋아 그래, 조심하게 그래, 조심하게 저기 신랑 친구들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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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조심하다 안녕하세요 저 사람 머리가 왜 저러고 뮤지컬 배우 아니야, 저 사람? 아, 사진 작가고요 신랑 신부한테 멘트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축하해! 잘 살아! 야, 너 뭐 하는 거야, 눈에 진짜 눈에 진짜 귀엽다 아니, 그게 어려워 떨려서 그러는 거야? 떨려 그냥 자연스럽게 디스 이즈 내추럴 이야기 하면 되는 거야 오, 정말 신랑하네 어, 올리면서 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봐! 얇아! 야, 얇아! 야! 야!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었고 별로 당기진 않는데? 나도 별로 입이 깔깔해 돈은 냈으니까 그냥 모인다 보기만 하자 그래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먹지 뭐 그냥 간단하게 야 먹을 게 없다 뷔페가 여기가 나 근데 배불러서 그냥 손 흔난 잔채가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냥 그래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한잔 하자고 야 은진아 한마디 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상 중과국 아유 아 천영이 뭐야 왜왜왜 우리 보고 자리를 맡아노래 뭐더라고 얘 왜 그렇게 애가 이기적이니 정말 얘 결혼식마다 맨날 그러는 거 알지 그러니까 뭐야 진짜 어이가 없어 아니 우리가 자기 뭐 동생이야 뭐야 야 그냥 우리 안되겠다 선 그자 천영이 오면 천영이 아는 척하지 마 그래 오늘은 좀 홍꾸녕을 내줘야겠어 그래 야 근데 우리 주차권 어디서 받는지 알아? 몰라 그릴 얘길 안 하시나 얘들아 진짜 참, 이렇게 많았다 진짜 진짜 많았어 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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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왔어? 어, 왔어? 뭐야? 너네 왜 이렇게 뜨뜨미지 그 애 나왔는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아니야, 음식이 뜨뜨미지 아니, 너네 이러면 후회할 텐데 뭐가? 아, 너네 이러면 후회한다고 아, 그럼 뭐를 후회하냐고? 내가 주차코 데려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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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일까지 먹은 거야! 야! 내일까지 먹자, 내일까지 먹자 그러자, 그러자래 하자, 하자, 하자 하자, 하자 하자 리더 선영이가 한마디 해 그래, 베스트 프렌드니까 베스트 프렌드니까 베스트 프렌드 한마디 그래, 중요한 건 꼭 끼지 않는 우정 증가구 증가구 지금 왜 저러기 아, 진짜 얼굴 봐 우리는 잘생긴 사람들 우리는 잘생긴 사람들 우리는 잘생긴 사람들 우리는 잘생긴 사람들 안 안 내면 축가하기 가위바위보 내가 걸렸어요, 제가 알았어, 내가 축가할게 참 재밌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 늘 만질 수가 있어서 아니, 왜 정수를 흡협하는 거예요 왜 이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나한테 들어오고 싶다는 거잖아 정수리 필러팅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벼거든 비벼서 정수리 비벼 야, 너 때문에 아니야? 아니요 쟤 마그네슘 안 먹니? 왜 그런 거야? 아니, 그냥 집에 가 힘들면 아니, 남자분이 자꾸 이렇게 폴로티면서 내가 정리하고 올게 야, 네 이목구비나 정리하고 가 정답 왜 너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따 저기요 왜 저래 아, 제가 신부보다 이쁜 건 알겠는데요 이렇게 신선한 결혼식장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뭐 저는 헌팅 안 해요 예? 헌팅 안 한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기,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 이쪽 세 분 혹시 저희랑 같이 필요한 다 보면서 할까요? 아, 진짜 선생님 왜 이러실까? 쭉 가요 아, 진짜 이러면 뚜껑 열려요? 아니, 제가 아, 진짜 뚜껑 열려요? 아니, 뚜껑 열려 뚜껑 열린다고요 예? 뚜껑이 열렸다고요 예? 어 뚜껑 열렸어요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닫겠다고요 야, 야 야, LA갈비 저게 맛있거든 야, 폴리만 듣고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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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여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아, 저는 춤 잘 추는 여자를 좋아해요 진짜요? 네네네 아, 춤 잘 추는 여자 좋아하시는구나 네네네 아, 음악 큐 갑자기 왜요? 어우, 개꾸럽네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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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쿰쿰해요 혹시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 아, 저는 일본 사람을 좋아해요 일본 사람을 좋아하세요? 네, 일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 얘들아! 아, 조개구이집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러닝 멋있겠다 야, 수유야 무슨 조개구이집 오는데 원피스 뭐야 야, 이거 제니가 맥갈라해서 입은 원피스잖아 어때? 아, 됐어 야, 무슨 우리가 연예인 옷을 그렇게 따라 입어 우리 그냥 일반인이야 야, 뭐 맥갈라? 너 그냥 막걸리나 마셔 그냥 뭐 허리에 뭐 차량용 방향제를 달고 왔어 그래 석고방향제야 아니, 나는 솔직히 이런 건 찬성이야 그래? 나는 왜냐하면 나 뉴진스 하이포이 카고 바지 내가 카고 바지 이거 따라서 하니까 나랑 너무 잘 어울리지 진짜? 하아 하아 바보 바보 그냥 하악질하는 사람 같아 어? 뭐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대봉산으로 등산 가는 사람 같아 그래 됐어 야, 뉴진스 그런 거 따라 하면 우리 뉴진스에 돼 나이 가면 쎈는데 무슨 연예인들을 따라 하고 있어 나이 미쳤다 어, 야 너 갈매기가 요새 똥 쌌다 야, 이거 비싸게 야, 비싸게 뭐야 그냥 초고추장 같아 야, 맵다, 매워 뭔 소리야 야, 기다려봐 뭐가 나는 멍청해 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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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입으면 좀 환승해야 돼 이거 봐, 너 이거랑 되게 잘 어울려 똑같아 어우, 눈아빠 똑같아 어우, 눈아빠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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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너 뭐 온다? 아유 아, 나 진짜 아니, 월급이 들어오면 이렇게 호로로다다 다 빠져나가 아, 나 진짜 인생 에라이 아유 씨 야, 은지야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너 아직도 그런 상습문말을 써 고쳐야 되는데 왜? 말이 곧 품격이야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기분 풀고 빨리 조개구이나 먹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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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고쳐야 돼 맛있겠다 아, 아따가 씨XX 깜짝 놀래 진짜 조개 같은 경우를 봤는데 진짜 조개 아가리를 그냥 확 찢어버릴라 아, 진짜 시원하다 야, 나 지금 욕장이 할머니 수대꽃밥 온 줄 알았어 야, 나 괴스피나 야, 야, 괴스피나 맛있을 것 같아, 음면만 야, 그래, 건배를 한 분한테 안 그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장 증가구 음 어머머, 얘 봐라 야, 전수희 술을 왜 이렇게 먹어, 술도 못하는 게 야, 너 그래, 좀 꺾어 마셔 야, 내가 무슨 술을 못 마셔 뭔 소리야 야, 우리 셋 중에 술 너가 제일 못 마시잖아, 적당히 먹어 그래, 너 너무 많이 취하잖아 진짜 어이없네 아유, 진짜 뭐 먹기 왜 이래? 야, 내가 무슨 술을 못 마신다고 그래 얘 이상하게 자존심을 부린다, 애가 어? 너네 술차하면 내가 맨날 대리 불러서 너네 다 태워서 보내주고 그랬잖아 야, 얘 술 늘었다 어머머 진짜 어이없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야, 얘 술이 언제 이렇게 늘었어? 아, 누가 변기 뚜껑을 닫아놨어 와, 아니야, 아니야 화장실 아니야 야, 야, 화장실 아니야 야, 이거 타짜에 그 아줌마도 아니고 여기서 오줌을 왜 싸는 거야 여기 팔띠기가 열린 것도 아닌데 아, 뭐야 아, 선영이 거의 도착했다고 아, 선영이? 네가 불렀어? 어어 아니, 근데 선영이가 좀 약간 아휴, 아니야, 됐어 야, 근데 너도 진짜 싸이코다 선영이 불러놓고 왜 욕을 하는 거야 몰라 아니 아니, 왜 그러는데 선영이랑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 꼬인 거야 빨리 얘기 빨리 걔가 성격이 약간 별것도 아닌 거에 막 유난을 떠니까 내가 약간 좀 안쓰러워서 얘기하는 거야 뭔지 알 것 같아 걔 그런 거 있어 저번에도 종이에 손 베었다고 엄청 유난 떨었잖아 걔가 유난이라니까 그래 얘들아 유난이야, 유난이야 선영이 왔다, 얘 아, 선영아야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유, 유난이다, 선영아 아니, 무슨 조개구이지만다고 소화기를 그렇게 갖고 와 진짜 그러니까 이거? 이거 소맥기개인데?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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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선영이도 왔으니까 한잔하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늘 이거 한마디 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정 증가구 다 행복하다 조 너무 맛있어 조 조 조개 껍질 먹고 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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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봤어, 봤어? 저 남자가 내 정수리 터치한 거? 야 미쳤다 이거 플러팅 터치야 미쳤다 정수리 터치하냐 네가 오늘 누진세 바지 입고 와서 그래 맞네 네가 오늘 저거 추정이라 그래 아니야 너 오늘 저거 방향제 때문이야 아, 그럼, 화이트 머스크야 너 때문에 블랙 체리야 아, 블랙 체리야? 어, 이리 체리야 으흐흐흐흑 애들아 미안해 나 때문에 남자들이 막 그런다 너 어디 아파? 아니, 복종 안 해 내가 해결놔게 걱정할 때 내가 해결놔게 아니, 걱정 안 해 왜 그러는 거야, 얘 쟤 진짜 스냄 진짜 누가 요즘 볼펜 들고 다녀? 제 번호예요! 됐죠? 미쳤나봐 내가 해결했다 나도 해결했어요 나도 해결했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조개가 많은데 저희랑 같이 정리할까요? 진짜 난 쟤 죽었으면 좋겠어 아 진짜 아치겠다 진짜 저기요 그쪽에 아무리 그래도 그쪽 어장의 저 앉아? 앉아?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나는 멍청이 진짜 멍청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수희라고 하고요 저는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깊어가지고 화 같은 거 잘 안 내거든요 맞아 맞아 화로 안 내 얘가 오늘 제니 스타일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제니가 아니고 죄인인가? 말씀 너무 재미있게 하신다 근데 혹시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듣죠? 조금 서른다섯? 저 스물아홉 살인데 서른다섯 살로 보셨구나 주름살이 좀 자글자글해서 그런가? 아니면 다크서클이 심해서 그런가? 수희야 나 모공이 넓어서 그렇구나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스물아홉 살인데 서른다섯으로 보셨구나 제 모공 되게 넓거든요 드론 사실래요? 방 세 개 하듯이 두 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때리세요 때리세요 어머 어머 커플 벨트네요 이것도 우연인가? 빠빠빠빨 빨간맛 궁금해 허니 잘 맞네요 혹시 어떤 스타일의 여자 좋아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좀 빨간색이 어울리는 섹시한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어우 더워 왜 이렇게 덥지? 섹시한데요? 이게 레자라서 그런가? 어우 더워 섹시해 어우 더워 어우 더워 송충이가 있어요 송충이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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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모를 잠깐만 여의나루 안사수에서 베렛나루 있는데 어떻게 라임이라도 같이 아니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그러면 그쪽 분은 좀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 조금 뜬금없지만 저는 미녀대회 나갔던 분을 좋아해요 미녀대회 나갔던 분은 되게 유니크하다 그러니까 스토어스 코리아 진짜 아 뭐야 이은영 왜 캠핑원인데 무슨 이 초크 뭐야 방울 뭐야 뭐야 뭐래, 아예 조난당했을 때 빨리 찾으라고 이거 달고 온 거 아니야, 이거 봐봐. 뭐냐, 너 못 꾸몄냐, 핫팬츠에. 야, 너 진짜 너무 꾸몄다, 진짜. 구두에, 리본에. 뭐해, 우리끼리 캠핑 오는데. 그냥 나처럼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니지. 아유, 미안하다, 미안해. 흘려봤어, 좀. 남자 꼬시려고 아주 그냥. 무슨 남자야. 어, 남자다! 우디우디우디우디야. 야, 너 무슨 밥곰남이니? 어? 대장이냐, 우리끼리 술이나 먹어 그러면. 그래, 그래, 그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정. 증가구! 야, 미훈영, 너 술 안 먹어? 뭐야? 아휴, 나 요즘에 알코올프리인 거 몰라? 왜 그래? 나 술 끊었잖아. 야, 술이라는 게 정말 백해 무익한 거야. 나 술 절대 안 먹어. 너 진짜 오래 못 간다, 너 이거. 아, 뭐라는 거야? 나 진짜 절대 안 먹는다니까? 아, 됐어, 수혜야. 그냥 우리끼리 먹어. 그래, 그래, 그래. 나는... 진짜 먹어보니까. 따라, 따라, 따라! 오오오! 야, 우린다, 우린다, 우린다! 어머, 은경아! 은경아! 은영아! 은영아, 무서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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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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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야, 고르셀냐? 야, 이거 진짜 맥주구나. 수희야, 수희야, 수희야. 어머. 야, 신규재. 너 지금 여기 어디라고 와? 야, 따라와. 어떻게 해? 야, 나 얘기 좀 하고 올게. 따라와. 여기 왜 오는데? 이번에 진짜인가 보다. 내가 미안해. 야, 나 너랑 할 말 없다고. 이런다고 내가 하면 바뀔 것 같아? 수희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말라고, 좀. 제가 한 번만. 말려봐. 야, 수희야. 야, 수희야. 괜찮아? 야, 울지 마. 야, 얘 진짜다. 울지 마. 울고 그래. 대화를 얘기 잘 풀었어. 그래, 그래. 아니, 울지 마. 대화가 몸의 대화였구나. 몸의 대화였네. 그래. 오고라야. 표현한 거 맞지? 자기야, 들켰어. 나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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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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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좋은 시간은 그쪽이 보낸 것 같은데. 아유, 진짜. 또 미치겠네. 어, 뭐야? 선영이 거의 다 왔다고. 선영이야? 너 아직도 얘 차단 안 했니? 아니, 근데 선영이가 그 약간. 아니야, 됐어. 뭔데? 우리끼리니까 얘기 좀 해 봐. 뒷담화하는 것 같아서 그래. 그래, 너 이미 시작한 거야, 뒷담화. 네가 제일 못됐어, 지금. 빨리 얘기해 봐. 선영이가 약간 자기 위주로 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 맞아. 걔가 약간 똥꼬집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오늘 또 아마 그냥 자기만 필요한 뭐 이것저것 그냥 막 엄청 많이 싸왔을걸. 캠핑 혼자. 집권만 챙겨왔을걸, 걔. 예들아. 고. 고. 손영아. 뭐야, 뭐야, 고. 뭐야. 야, 남의 테이블에 뭐 하니. 나왔잖아. 또 뭐야, 바리바리서 왔어? 왜 이렇게 바리바리서 왔어? 그래. 아니. 내가 혼자서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내 애착이뇨. 귀엽지? 귀엽다. 그리고 너네도 알다시피. 내가 한미모 하잖아. 그래가지고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어, 전기침 자극기. 그런 거 꼭 있어야 되거든. 아, 맞다. 그리고 캠핑 왔으니까. 아, 됐어. 야,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폭죽놀이야. 번패이냐. 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 나밖에 없지. 야, 그러지 말고 한 잔 하자. 그래, 센스가 있어, 애가. 면세점에서 엄청 비싸잖아. 한 잔씩 끌자. 적셔. 한 잔 하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성. 승강을. 아, 좀. 아, 기분 너무 좋아. 구구단.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육사. 76. 구구단을 외자. 육삼. 육삼. 틀렸어, 이 녀석아. 어? 어? 죄송한데 혹시 소금 있으면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소금이요? 어, 네 뭐. 그럼 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어. 안녕. 네? 너? 야, 무슨 요즘도 플로팅을 저렇게 하니? 그러니까. 합석하자는 얘기를, 뭐 소금 빌려달라 뭐야. 야. 이 장훈이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지? 그래. 아니, 박군남 너 때문이야. 나 박군남 때문이야. 아니, 너 때문이야. 니 오버리 때문이야. 저기요. 뭐야? 장훈이 형 아니에요. 왜 그러니? 아니예요, 아니에요. 쌍둥이라는 소리는 많이 듣는데 장원 형 아니라고요. 헌팅 안 해요. 아, 죄송해요. 진짜 저 이러면 곤란해요. 애들이래. 아, 곤란하시다. 그냥 가주세요. 아, 나도 왜 이렇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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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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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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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여사 스타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 잘 먹는 여자를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한 잔 하셔야죠. 어, 좋은데요? 저는 없는데. 어, 없으세요. 네, 여기요. 짜잔. 감사합니다. 음, 잘 마셔. 술 잘 드신다. 한 잔도 하세요. 아, 좋아요. 저도 술을 좋아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한 잔. 음. 아, 지금 한 잔 더 드릴까봐요. 아니, 또 먹어요? 네. 제가 술 좀 드릴게요. 네, 한 잔 더. 아, 이제 그만. 네. 잠깐만. 음. 잠깐만, 근데. 아, 뭐야. 말씀하세요. 박국남 씨, 조금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아니요. 제가 술을 워낙 잘 먹어가지고. 어머, 근데 손이 좀 튼 것 같지 않아요? 아, 좀 드셨구나. 핸드크림 좀 바를게요. 아, 요즘은 핸드크림. 아, 아. 아니, 이거 초장이에요. 핸드크림을. 너무 많이 발랐다. 초장이에요. 같이 발랐어요. 아! 야! 같이 발라, 얼굴도 발랐어요. 아니에요, 초장이에요. 발라드려. 아니에요, 어떤 핸드크림에 은박지가 있어요, 초장이에요. 아니, 근데 그쪽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국적인 여자를 좋아해요. 아, 이국적인 여자는 좋아. 좋아, 순 거야. 네? 우와, 우와, 우와! 쌤 포인트다! 우와, 우와! 우와! 닮았어, 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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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